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의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아무 생각 안하셔도 좋아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 되셨죠?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께 우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7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9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 하늘에서 손이 나오면서 큰 나무 기둥을 꽉 움켜잡죠. 그리고 1번 에이스가 1번이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불의 에너지를 의미해요. 불의 에너지는 열정, 실행력 그리고 뭔가 이제 도전적인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를 설명하면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를 한 게니까요. 쟁취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우주가 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장은 이제 소울님께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7번 동전 카드죠. 7개의 동전 중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먼저 수확할까 심사숙고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동전의 크기가 7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수확할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비슷비슷하거나 그래서 내가 확신이 없을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9번 나무 카드 보시면 이 사람이 지쳐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8개의 나무와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나무 총 9개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거나 혹은 내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3장을 봤을 때 우주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소울님이 어떤 하고 있는 일이나 혹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지쳐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일 때 완전히 새로운 선택이나 방식이나 사람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만약에 발견하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이미 확신이 없고 이미 지쳐 있는 곳에서는 소울님의 열정이나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라고 우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울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울님의 마음이 뛰느냐 그 다음에 열정이 막 샘솟느냐 그것이 지금 소울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에이스 1번 카드 새로운 시작이 나왔다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계속 해왔던 방식이나 인간관계나 혹은 일의 패턴 여기보다는 새로운 것에서 방안이 나올 거다. 정답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길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떠오르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소울님이 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카드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한번 조언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왕의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칼이라는 것은 냉정함, 이성적인, 차가운, 마음보다는 머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칼 자체가. 킹은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가장 차갑고 냉정한 수준을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소울님께서 여기는 7개의 동전 중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9개의 나무 중에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울님께서 냉정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소울님이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냉정함이고, 이성적인 거고, 계산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왕의 칼 카드가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네, Anorize. 분석하세요. 치밀하게 파악하세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지금 랜덤으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소울 메시지 카드를 뽑잖아요. 전 모든 카드를 랜덤으로 뽑는데 이 Anorize 카드가 딱 나와서 순간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이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게 이 분석하세요. 치밀하게 파악하세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거든요. 오늘 주제가 우주의 메시지잖아요. 우주의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울님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1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주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개시 또는 직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개시와 직관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경영학 연구 논문에서도 많이 검증되었는데요. 우주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소울님의 마음이 청정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어야 해요. 선입견이나 두려움 없이 내 곁으로 흘러가는 우주의 메시지를 오롯이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잡념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드넓은 바다 위에 있는 요트에 편안하게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순간적으로 우주의 메시지가 영감처럼 떠오를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께 우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완즈 기사의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7번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9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나이트 오브 완즈 기사의 나무 카드에서 나무가 불의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기사 청년이 또 불의 에너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불의 불 카드거든요. 열정의 에너지 불의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 그리고 또 파이팅이 있는 그런 에너지예요. 저돌적이고요. 실행력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 카드는 어떤 끈기는 좀 부족해요. 오랫동안 하는 어떤 일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 단기 프로젝트나 어떤 특정 목표까지 올인하는데 이 카드가 딱 적당한 카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게 7번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이제 메이저 카드거든요. 불의 에너지를 대표하고 있는 메이저 카드인데 이 카드는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폭발력이 있고 승부욕이 아주 강합니다. 거기에 또 9번 칼 카드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에너지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뒤에 있는 칼들이 찌르지 않는 듯 찌를까 봐 얼굴 가리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 세 장을 봤을 때 소울님께 우주가 주는 메시지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를 당장 하세요. 멀리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가까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올인해서 하시다 보면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그러다가 지금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주가 소울님께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울님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까지 뭔가 일의 진행이 좀 잘 안 됐다면 이제는 이 일의 진행이 좀 빨리빨리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탄력을 받았을 때 그때는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고 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실행을 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우주의 메시지를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4번 칼 카드인 캡니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지금 칼이 3개가 걸려있고 밑에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닿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여기에 있는 깃털처럼 가벼운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시선, 염려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디자인한 4번 칼 카드 부자의 그림이거든요. 소울님께서는 주변에 흔들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선입견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실행만이 지금은 답입니다. 돌짐만이 소울님께는 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른 어떤 주변의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선 시작하고 밀어붙이는 것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네 웰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60장의 소울 메시지 카드에는요. 행운의 카드 4장 이렇게 하얀색 행운의 카드 4장이 있는데 그 중에 행운 중에 어떤 행운이 나왔냐면 부가 나왔습니다. 기대 이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소울님께는 금전의 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리고 노를 얼마나 잘 졌느냐 열심히 졌느냐에 따라서 풍요로움이 기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탄력받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풍요로움을 소울님께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주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개시 또는 직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개시와 직관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경영학 연구 논문에서도 많이 검증되었는데요. 우주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소울님의 마음이 청정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어야 해요. 선입견이나 두려움 없이 내 곁으로 흘러가는 우주의 메시지를 오롯이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잡념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드넓은 바다 위에 있는 요트에 편안하게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순간적으로 우주의 메시지가 영감처럼 떠오를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월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제가 추가 카드로 더 뽑고 소울님께 우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3번 디엠프레스 여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컵스 왕의 컵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여기에는 여황제 카드와 왕 카드가 나왔다는 것이 우선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여황제는 풍요의 끝 카드거든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킹 오브 컵 컵의 왕 카드는 감정, 마음, 사랑, 인간관계 이 분야에서 또 끝 카드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내가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로워지는데 마음적으로도 즐겁고 평온해진다. 너무 좋은 거죠. 거의 뭐 이 정도면 99점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전에 나온 카드가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절제 카드는 중용, 겸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급한 마음 갖지 않고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컵을 두 개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쪽 발은 물에다 했고 한쪽 발은 땅에다 했죠. 물은 감정이고 땅은 이성이거든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이렇게 잘 절제하고 조정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울님께는 제가 우주가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싶냐면 지금은 좀 기다리시고 어느 정도 한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무리수를 던지지 마시고 누가 봐도 좋은 사람 누가 봐도 좋은 기회가 곧 올 거니까요. 그때는 소울님께서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고 누가 봐도 월등하게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이 생길 거니까요. 그 전에는 소울님께서는 좀 어떤 결정을 하시거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결정을 섣불리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하든 그런 걸 섣불리 해버리면 지금 뒤에 있는 더 좋은 기회와 인연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우주가 주는 메시지는 소울님께서 정말 확신이 드는 사람이나 기회가 가까운 미래에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심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10번 휠 오버 폴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이 폴춘이라는 자체가 운이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나오는 손이 나의 손이고 위에서 오는 손이 귀인의 손 기회의 손이거든요. 위에서 나를 끌어당겨주는 건데 이런 인연과 운이 소울님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운이 와서 손이 정말 내밀어질 때까지는 잠깐 기다리시고 신중하세요. 운은 옵니다. 이렇게 조언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를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엠티 비우세요. 소울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모두 다 비우세요.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소울님께는 이제 좋은 운이 지금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 좋은 운을 받으려면 기존의 나의 운 그릇을 깨끗하게 잘 비워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를 어지럽히는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상처 주는 인연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비워내야 새로운 에너지 좋은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진다고 하니까 이 비우세요. 한번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주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게시 또는 직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게시와 직관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경영학 연구 논문에서도 많이 검증되었는데요. 우주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소울님의 마음이 청정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어야 해요. 선입견이나 두려움 없이 내 곁으로 흘러가는 우주의 메시지를 오롯이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잡념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드넓은 바다 위에 있는 요트에 편안하게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순간적으로 우주의 메시지가 영감처럼 떠오를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제가 소울님께 우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펜타클스 여왕의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 카드는 5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5번 칼 카드 같은 경우는요 큰 상처나 패배 혹은 배신 실패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의 에너지가 더 강한데 소울님께서 이런 경험을 최근에 하셨거나 아니면 좀 시간은 지났지만 아직 그거에 잔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울님의 어떤 의지나 계획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주변 환경이나 흐름 때문에 뭔가 소울님이 잘 안됐거나 상처를 받았을 텐데요. 그것을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적으로 잘 풀리게 되면서 소울님이 이런 상황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연애나 인간관계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이 잘 풀리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덮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왕의 동전 안정적인 금전의 흐름을 의미하거든요. 보시면 여왕이 땅을 의미해요. 대지 그 다음에 이 금동전도 땅을 의미하거든요. 땅의 땅 카드예요. 땅이라는 것은 물질의 금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의미하는데 안정적인 안정적인 물질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출처나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흐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월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내가 받게 되는 꾸준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의 플랫폼이나 가게가 안정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금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1번 더 매지션 메이저 카드거든요.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일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어떤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소울님이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소울님 다른 거 말고요. 뭐 이제 뭐 연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누구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자책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그냥 덮어두고요. 지금 이제 일로서 금전으로서 내가 잘 풀어갈 수 있는 흐름이 됐을 때는 그거에 우선 집중을 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 금전 이거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우주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7번 컵 카드인 일루전 허상 환상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구름에 있는 성 보석 월계관 그 다음에 불사조 다 갖고 싶은데 구름 위에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나의 허상 환상일 수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당장 내 눈앞에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소울님에게 금전적으로 일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런 어떤 당장의 어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고 과거도 마찬가지죠. 흘러간 과거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집중하거나 그것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그런 조언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메디테이트 명상하세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나아갈 길이 보일 겁니다. 소울님께서 자꾸 마음이 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것 같고 그래서 일에 집중이 안 될 때 이렇게 명상하세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나아갈 길이 보일 겁니다. 명상이 별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나를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좀 마음도 진정되고 지금 나를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객관적으로 내 상황이 괜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길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주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개시 또는 직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개시와 직관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경영학 연구 논문에서도 많이 검증되었는데요. 우주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소울님의 마음이 청정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어야 해요. 선입견이나 두려움 없이 내 곁으로 흘러가는 우주의 메시지를 오롯이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잡념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드넓은 바다 위에 있는 요트에 편안하게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순간적으로 우주의 메시지가 영감처럼 떠오를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제가 7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께 우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3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8번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는요. 이제 멀리 떠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밟고 있는 이곳에서 나름의 어떤 성공을 했고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떠나가지 못하고 동경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멀리 떠나야 될 시간이다. 그러니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동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비슷한 에너지예요. 여기에는 이 8번 컵 카드도 여기에는 이 사람이 8개의 금잔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산을 넘어가야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미련과 이동수 두 개의 공통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5번 동전 카드 같이 있어도 외로운 카드거든요. 여기에는 이 두 사람이 연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뭔가 춥고 그 다음에 또 옷이 이렇게 다 누더기 옷인 걸로 봐서는 풍요보다는 좀 붕피베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이 세 장을 봤을 때 소울님께서는 내가 판단이 들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더 이상 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하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아. 이 사람과 내가 계속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 나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돼. 라는 이미 머리로의 판단은 제가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세 장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두 장의 공통된 키워드 미련 익숙함 때문에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니라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접고 새로운 기회 발전적인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이동하시거나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주가 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5번 더 헬로폰트 교황카드가 나왔거든요. 부자의 그림에서 이 5번 교황카드는 키워드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이 가시 도친 넝쿨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린 양을 품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타인에 대한 용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에 대한 용서일 수도 있어요. 품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원망하고 미워하느라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만큼 낭비하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품고 가야 될 것은 품고 그래야 소울님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내가 떠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거나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거를 품고 품고 내 걸로 잘 승화시켜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거나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select 선택하세요. 감정보다는 신리를 택하세요. 나의 이익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렇군요. 소울님께서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요. 소울님의 이익을 지켜야 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 마음 어떤 의리 사랑 보다는 소울님의 이익을 먼저 지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소울 메시지 카드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주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게시 또는 직관 이라고도 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게시와 직관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경영학 연구 논문에서도 많이 검증되었는데요. 우주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소울님의 마음이 청정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어야 해요. 선입견이나 두려움 없이 내 곁으로 흘러가는 우주의 메시지를 오롯이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잡념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드넓은 바다 위에 있는 요트에 편안하게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순간적으로 우주의 메시지가 영감처럼 떠오를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